대박 주식 시리즈 165탄입니다 165탄 아 이 종목도 동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 좋고 지금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4천원 입니다 4천원 이번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1100원까지 빠졌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는가 저는 500원 이하 500원 이하로 보겠습니다 500원의 매수를 500원까지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일단 먼저 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 4천원 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%는 터지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이번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11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공황이 오는데 1100원에서 반토막 밖에 안 난다 아 저는 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50원에서 300원을 잡습니다 300원 자 500원 천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요 아 저 500원 이하로 빠지는 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 쇠뽕이라고 생각하시구요 250원에서 3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저는 6000원을 잡을 겁니다 6000원 그러면 300원 대비 6000원이면 2000%죠 자 이 종목의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%다 그런데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가 지금 오는 상황인데 1100원 밑으로 반토막 밖에 안 빠진다? 1000만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금액은 제가 2000% 최하 900%에서요 2000%까지 목표가를 잡을 것인데 그래서 추천금액을 1500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50%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시 카드를 이용을 하실 분들은요 1500만원에서 추천금액이 7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로 돈이 없다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다 자 그러신 분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240개 종목의 추천 종목 수익률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% 짜리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짜리가 1100원까지 빠지니까 거의 4토막 난거잖아요 4토막 나니까 지금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랐냐 정확하게 100%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%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특정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최하 500원에서 500원 밑으로 빠져서 250원에서 300원까지 빠지면 그건 여러분들 쇠뽕입니다 2000% 가까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거의 9토막 나는거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잠재자산이라는게 바로 그런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비결 제가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죠 돈 버는 비결은 딱 한가지다 자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세월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거죠 2년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무료카페 유료카페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결 배우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안내 말씀이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잠재자산 정보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들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구요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 그 다음에 꼭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는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새로운 경제금융이론을 만들어놓고 네이버 카페에서 알리기 시작한 때가 벌써 8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누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아요 무작정 이제 더이상 삼성전자는 돈이 안된다 이번에도 뭐 종합주가 빠지니까 뭐 6% 7% 먹고 있다가 개박살났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정리를 하고 빨리 나를 찾아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제가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데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일단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는 사람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멤버십 회원을 회비를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주를 드리구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예약이 꽉 찼어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연 6%에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참여하시면 되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무작정 찾아오겠다 이러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지금 고액 자산가들은 5억 이상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고액 자산가로 분리가 돼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미 예약이 한 달 이상 꽉 찼습니다 미리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멤버십 카드 회비를 200만원을 먼저 내시구요 날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소액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 투자가 하는 제가 주말 주일은 고액 자산가들하고 예약이 다 잡혀 있구요 자 이제 1억 이하 소액 투자자들은 제가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번 주서부터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두세 시간 티타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이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로 요 자료 나오죠 자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40개 종목 자 예전에는 240개 종목 이었어요 2016년도에 자 지금은 이거보다 4배 5배 다 기본이 1000%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 이런 종목만 여러분들이 제가 240개를 다 산 거거든요 이게 돈 많으신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165탄 이거를 무조건 다 싹쓸이 하십시오 그리고 세월 기다리시면 어느 종목은 뭐 200% 어느 종목은 120% 자 어느 종목은 뭐 15% 이렇게 주가가 다 바뀝니다 자 이런걸 여러분들이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대박 터지는 거에요 여기 보시면 440% 296% 자 어느 어느 종목은 뭐 손실이구요 493% 145% 147% 자 이렇게 수익률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미리 싹쓸이 해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% 짜리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자 요거 지금 요게 지금 1000%에요 자 요거는 1026%죠 자 946% 자 이거는 현금으로 매수한 거구요 이거는 전부 다 6666 되어있는건 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2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바로 요날을 보십시오 요날 제가 포스트 썼습니다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이제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은 빨리 빨리 보유주식을 정리하고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종합주가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저밖에 없죠 증권TV 여러분들 매일 보고 계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찍어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내놓으라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유튜브에서 지금 아무리 찾아봐야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 없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40개 50개씩 됩니다 자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300% 어느 종목은 뭐 20%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220% 어느 종목은 34% 어느 종목은 70% 어느 종목은 300% 자 이렇게 수익률이 전부 다 다릅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보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이때의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탄인데요 이거보다 4배 5배 다 1000% 이상 터지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165탄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전업투자 자 여러분들 주식 전업투자 그 다음에 선물옵션 전업투자 전문적으로 배워서 평생 매일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돈 벌고 싶죠 자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전문적으로 교육 받으셔서 몇 년 동안 공부하시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6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1500만원으로 책정했죠 자 회비 아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1000%에서 2000%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왼쪽에 이 수익률 제가 뭐 때문에 준비했겠습니까 4년 동안에 앞으로 2020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세계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제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돈이 없어서 추천 못 받겠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이 포스트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면 제가 정성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5천만원 투자를 해서 5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는데 그 500만원 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50% 세일 받으면 500만원 700만원대인데 여러분들이 5천만원 투자해서 10%만 먹어도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벌써 지금 120%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추천드리면요 매수해 놓고 10%만 먹어도 회비 뽑아 먹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100년만에 오는 대공황에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2 3 5 5 6 6 8 10 13 14